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웽빈님 엄청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알바하고 있는 카페를 카페인 칸트하우스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라방을 통해서 맛있는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벌이요? 벌? 벌이 있어요? 아, 뭐해요. 직구죠, 진짜. 아, 오늘 컨셉이요? 친절한 알바색인 느낌? 그런 컨셉입니다. 원피스 정보요? 이거 원피스 아닌데? 앞치마인데? 예쁘죠? 그러니까요. 몰랐죠? 나도 이거 앞치마인지 몰랐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보자마자 샀다니까요. 그쵸.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아, 이제 그럼 커피를 한번 만들러 가볼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커피 좋아해요? 카페모카? 바닐라 라떼. 나연아, 오픈 준비하자. 네. 이제 라방 꺼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어, 나연아. 그 앞치마 옷 보던 건데 어디서 샀어? 이거 옷 트라이브. 예쁘죠? 어, 예쁘다. 우리 알바생도 사실 다 사줘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우리 카페랑 컨셉 좀. 완전 착용하거든요. 진짜 예쁜데? 어, 뭐야? 어? 안 꺼져 있었네? 어, 나 우리 학부ール cioè. 아니.